안녕하세요. 뜰의 최유리입니다. 저희 뜰은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탑화하고자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예술 작가님들이 팬들과 소통하면서 팬층을 쌓고 그리고 팬들은 작품을 구매하면서 작품 보증서와 작품 두 가지 실물 그리고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제작하고 있고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홈 화면에는 세 줄 큐레이팅을 통해 작품 세계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경매와 구매 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원하는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또한 NFT로 제작된 작품 보증서는 작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로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작가는 언제까지 가난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학부생 때부터 수수께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예술 작가와 구매자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. 예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 및 홍보 그리고 팬층 마련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에 대한 정보나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처가 굉장히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니즈를 해결하고 진검다리를 이어줄 수 있을 만한 플랫폼, 판매처가 있어야 된다고 느꼈고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됐고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뜰은 예술가와 소통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직접 아트페어나 전시를 가지 않더라도 어플을 통해서 1대1로 작가와 소통하고 작품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힘들어하셨던 분들 또는 예비 아트테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예술을 향유하는 첫걸음을 들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